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에 따른 생산 차질이 이어지면서 지난달 국내 완성차 판매가 감소했습니다. 국내 완성차 5개사가 발표한 올해 4월 실적을 취합한 결과, 국내외를 합한 글로벌 판매는 62만 7천여 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9% 줄었습니다. 국내 판매량은 11만 9천여 대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1.8% 줄었고, 해외 판매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3.2% 감소한 50만 7천여 대로 집계됐습니다. 르노코리아와 쌍용차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선전했지만, 국내 완성차 업체 판매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현대차와 기아가 주춤하면서 전체 판매량이 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